홍? 네 잘 지냈어요 그때 안 왔었나? 이거? 안 했었어요? 아 네네 안 했었어요 어 있어요 난 두 개 샀어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 가지러 가도 되나요? 아 내가 보내줄게요 택배로 오실래요? 우리 쓰리스트래밍 까는데 같이 먹을래요? 사장님 여기 치약 식소를 안 팔아요 센걸로 해야 되나? 우빈은 안 팔죠?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원래 오늘 그 불마왕라면 남은 거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 스트리밍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래서 어? 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원래 이거 조그만한 캔 따가지고 예 한번 맛보는 거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아프면 이게 오오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구멍 보이죠? 구멍 가스는 다 나갔어요 그쵸? 가는데 아 제가 우비를 가져왔는데 우비 아 입고 싶으면 입어요 뭐 이왕 베리 뭐 괜찮아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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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천연 가스야? 아닙니다 스트레스 스트리밍 잠깐 맛보러 왔다가 와우 오우 오오오 오오오 이제 접은 별나고 된 거 같습니다 네 된 거 같아요 불마왕이 맛있겠네요 스트레스를 오오오 한번 냄새 맡아봐요 그 냄새 굉장히 불다. 그치? 야근아 아빠 여기 냄새 한번 맡아볼래? 팔에? 나 여보 울려봐. 아이 냄새. 냄새? 나 저기 목욕하러 왔다. 폭발해가지고 스튜디오 전체에 막. 각이다. 옷이 바뀌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맛상무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짜잔. 짜잔. 스팸을 가져왔습니다. 리치햄. 햄부터 굽고 에어프라이어로. 겉바속초로 햄을 굽고. 라면을 즉석에서 끓여서 먹을게요. 230도에서 12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황. 불만원. 숭고 뭔가 엄청 봉지는 큰데 약간 떡볶이 냄새 난. 고추장 떡볶이 냄새. 면이 엄청 그냥 부스러지는데요? 뽀빠이 알아요, 뽀빠이? 그 별사탕 들어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허그적허그적 하면서 이렇게 잘게 부숴져요 면의 맛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라면을 마요네즈랑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절대로 맵거나 매운 게 무섭거나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와... 국물 후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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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맵다고 한 고독자분 누구시죠? 이게 안 맵다고? 아니, 이건 맵붙인 불일 그게 아닌데? 아니, 야... 이... 야... 참... 와... 화끈하네 아, 그런데 이게 괜찮네 생각보다 저는 이거 사실 맛없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맛있다! 이런 게 맛있는 거구나? 후... 후... 와! 귀... 귀메워 귀메운 거 뭔지 알아요? 여기 여기 간질간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래, 이 라면을 먹으면서 아까 괜찮긴 했는데 뭔가 약간 허전한 느낌! 뭔가 감칠맛이랄까? 그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딱 맞아요! 야, 이거... 무조건 스팸이랑 드세요! 어, 근데 스팸은 짜니까, 리챔! 와, 엄청 맛있다! 마요네즈 도랑도 한번 먹어보자! 마요네즈 필요가 없는데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뭐지? 맛있는데? 면이 되게 매콤한데 고소하면서, 새콤하면서 맛있어져요! 매운맛은 많이 줄어들고 스팸이랑? 스팸 마요네즈! 와, 이렇게 해보니까 비주얼 장난 아니다! 그죠? 맛있다! 근데 리챔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깡패네요! 아니, 불만 안 맵네! 아니... 처음에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적응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엄청 따가워... 많이 따갑네? 근데!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면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면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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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보다 엽떡 매운맛이 더 매운 것 같아요 뭔가 엽떡 매운맛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것처럼 맵거든요? 근데 얘는 천입 두입 정도만 맵고 나머지는 잘 안 느껴져요 이게 국물이 매운거지 그 면에 완전히 스며들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아니, 내가 아까 술에 스트리밍을 먹고 와서 맛있나 이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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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스팸 이렇게 쫑쫑 썰어서 밥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해볼까? 해볼까? 와... 딱 봐도 대박이지 않아요? 그냥 치즈 녹으면 바로 쫙! 해가지고 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swag! 엏... 아, 마요네즈 잘 어울린다, 진짜 살짝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잠깐만 명치 있는 쪽이 막 쓰라린데? 엄청 쓰라린데? 잠깐만 이거 한입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제가 밑에 자세히 보기에다가 어떻게 됐는지 적어드릴게요 옛날에 미친만두 먹방은 잘 먹고서는 3시간 동안 누워있었거든요 배 아파서 이번에도 만약 그러면 제가 꼭 상세보기나 이런 데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고 밑에 상세보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글이 보일 거예요 지금 막 엄청 아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쓰린 정도거든요? 무섭다 흐흐흐 근데 다음에 다른 라면에도 스팸을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계속 먹게 되네 이게 스팸이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 먹었을 텐데 아, 리챔이죠 리챔이 들어가니까 자꾸 먹게 되네 국물이 뭔가 약간 좀 기존에 우리가 먹는 라면들에 비하면 감칠맛 같은 게 좀 부족하거든요? 좀 투박한 느낌의 그런 국물인데 스팸이 들어가니까 딱 맞아 기름진 그 맛이 나오면서 딱 좋네요 치즈는 생각보다 그냥 그래 그냥 스팸이랑 마요네즈가 더 맛있어요 아...요 그만 먹고 그랬는데? 아, 근데... 어?!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